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모시고요.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일론 머스크잖아요.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시험발사하는 자리에 트럼프 당선인 초청해서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박사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스타쉽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말 잘 다뤄주셨는데 이번에 시험발사 또 했네요. 네. 지금 스타쉽이 한창 계속 시험발사 중이고요. 이게 스타쉽이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계속 시험을 거쳐서 아마 2027년 정도의 본격적인 여러 가지 실용적인 미션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. 그거에 맞춰서 지금 계속 다양한 계량 모델들 실험을 하고 있죠. 이번이 6차 시험이었습니다. 6차 시험이요. 네. 그래서 지난 5차 실험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서 젓가락으로 딱 집는 아 지난번에 우리 그 영상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었잖아요. 네. 젓가락으로 딱 잡아서 안착시키는 놀라운 장면. 맞습니다. 기존에는 다시 회수하긴 했지만 발사대와 착륙장이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발사대로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그 젓가락지를 선보여서 엄청나게 사람들 또 흥분시켰는데요. 이번 6차에서는 그렇게 안 됐다면서요. 네. 이번에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스페이스X에서 발표한 바로는 발사대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요. 그러니까 젓가락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. 이 스타쉽 자체. 원래 저게 2단호도 돼 있지 않습니까? 저 위쪽 부분이 스타쉽이고 아래쪽 부분이 부스터. 슈퍼웨비 부스터인데요. 슈퍼웨비 부스터가 돌아오다가 아 요즘 젓가락이 약간 문제가 있어. 그러니 돌아오지 말고 그 앞에 바다로 착수해라. 이렇게 명령을 바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착동은 웬만큼 잘 됐어요. 그래서 바다에 안정적으로 착수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미션이 실패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. 아 실패는 아니에요? 저는 되게 실망했는데 사실. 아 뭐 그 점에만 주목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지난 미션으로 검증이 된 거고 이번에 또 주요한 부분들은 위에 스타쉽이 지금 제대로 궤도로 쭉쭉 올라가서 짐을 내려올 수 있느냐 실험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 위쪽 부분 이 스타쉽 부분은 예정대로 비행을 해갖고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한 다음에 인도양에 또 착수를 했으니까 뭐 거의 한 저는 한 80% 이상은 달성된 미션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선 때 도널 트럼프가 막 일론 머스크 옆에 세워놓고 우리 이 사람하고 같이 화성으로 갈 겁니다. 막 그랬잖아요. 네. 화성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 겁니까? 뭐 일천은 뭐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뭐 이제 화성에 가는 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일단 달은 가겠죠. 2027년, 2028년이 다시 미국이 다시 우주비행사를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유인 미션들이 그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그때 다시 또 달 착륙을 하면서 막 둘이 서로 부둥켜서 뭐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27년이라고요? 아마 보통은 수년되기 마련이니까 한 2028년 넉넉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